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도 0.8% 오름세를 띄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 상승,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제약 자동차 2차전지 선별적으로 양호한 모습, 특징 잡아주시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이제? 미국장은 어제 좀 혼조세예요. 그런데 미국장은 혼조세인데, 여기 누차 얘기하지만 독일이 또 신고가 왔고, 미국장 혼조세 중에서도 아침에 참 많은 얘기해요,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또 날랐어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게 알게 모르게 진짜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반도체, 예전에 반도체 원래 이거 잘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더니 그 빅테크들한테 밀려서 비리비리 했던 주식이 어느덧 지금 100달러 위로 올라왔고요. 이 기술적인 어떤 이 슈팅 자리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중간짜리는 걸렸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만약에 이 110달러 못 넘어가고 밀렸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힘이 없었을 텐데 이걸 또 치고 갔으니까 이 정도 기세면 이거 이쪽 원조리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거 150달러도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종가상 거의 신고가죠. 이거 종가상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관련이 떨어져도 자꾸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추세 패턴으로 얘기를 할 때 일종의 언더슈팅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가리 없이 죽느냐 아니면 여기를 딛고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술적으로면 지금 상태에 기술적으로면 200달러에서 220달러로 반등이 나오는 게 정수인데 얘가 200에서 220달러로 가기 전에 이 180달러짜리를 좀 거래를 실으면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테슬라라는 주식이 180달러를 거래를 좀 실으면서 가면 추가적으로 한 10% 가까이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 종목들이 비리비리 거려도 이쪽만 어느 정도 나와주면 많이 빠진 주식이 올라간다는 어떤 이거의 명분 삼아 우리나라 종목들은 조금 더 양호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밀려도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얘가 쌍봉이 됐을 경우에는 AI 쪽에 어떤 경계감이 나올 테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쪽은 너무 차트가 완벽해요.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장이 조금만 안 빠지거나 미국장이 조금만 양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이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확정형으로는 383짜리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위쪽 방향을 얘기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자 TSMC도 양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TSMC. 얘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거래량 늘면 지지하고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한 150달러 정도는 가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 반도체가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 피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다만 이제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런 종목들이 저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줄 때 이제 상승 여력이 있거나 이런 주식을 하면 투자 수익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종목의 시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조종받으면 어김없이 올라가는데 특징적인 걸 잡아서 얘기하기에는 좀 상당히 거시게 해요. 누가 봐도 이거 삼성전자 이거 잘못하면 쌍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놓고 이쪽을 왔다는 얘기는 흔들려도 이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온 이 목표치만큼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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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고 싶으면 지금 사든 조금 눌릴 때 사야지 이거 8만 전자 넘어서 8만 2천으로 가고 막 그럴 때 막 따라가시면 삼성전자 들어가도 손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반도체 양호하고 주성이가 좀 오늘 거래가 좀 실리면 좋을 텐데 주성이는 차트가 좀 괜찮아요. 그리고 어제 카나마이크론 얘기했는데 카나마이크론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흐르기 때문에 아직은 세게 올라갈 위치는 아니고 이런 게 지금 지수가 양호할 때 빠지면 저점 매수하기가 좋겠죠. 이건 내가 트림에서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 그런데 이거는 변동성 심하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mk전자 결국 15,000원 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마켓엔에서 반도체 다 날아갔을 때 3월 8일입니다. 마켓엔에서 영어로는 mk. 여러분들도 다 알 거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이 결국 오늘 나는 방송도 안 하고 있는데 15,000원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게 여러분들 오늘하고 내일 야간방송 얘기했어요. 수익률은 빼고 작년 12월 달부터 2월 28일까지 항상 추천해줬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보여주느냐 하면 2월 28일 날 이번에야말로 15,000원을 넘어갈 타이밍. 2월 27일은 15,000원 넘어간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추천을 많이 해갖고 부담 간다. 그다음에 이제 2월 14일이 압권인 거예요. 양수겸장에 저 당시는 이종복이가 작년도 올 초예요. 1월 10일 타이밍인데요. 이때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약했지 않습니까? 저 때는 내가 mk전자를 2차전지보다도 더 좋게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종복이 양호하다고 얘기하는 가격대를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15,000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되고요. 이종복 방송은 바닥에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제약주는 사실 이거 3천당 제약 갖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지난주쯤에 누가 한올바이오를 물어봤을 때 한올바이오 잘 샀어. 잘 했고 다 좋은데 기술적으로 좀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하면서 조금 굵은 거나 내가 좋게 얘기하는 다른 것도 좀 볼 필요 있다고 했던 게 그게 3천당 제약입니다. 알죠, 여러분? 이종복, 이토마토에서 옛날부터 봤던 사람들. 지금 제약주가 이렇게 잘 날아가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힘은 떨어지는 게 있지만 어쨌든 제약주 계속 움직임이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 상대적으로 이종복은 자동차를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의도를 갖고 방송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읽어드리는데 이번에 기아차가 저평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꼭다리로 갔다가 요새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지권으로 오니까 어김없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은. 좋은 주식도 꼭다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지권으로 왔을 때.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도 오늘 지수 강세의 어떤 견인 요인 정도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스름한데 어제 에코프로가 한 번 날르고 코스모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가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지속적으로 순환매 나오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쫓아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 보면 시장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종목들도 잘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도 기업 밸류업 이야기 나왔을 때 갭 상승했던 11만 원 선이 지지권이 되면서 오늘 짱 3%까지 상승하며 11만 5,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 뭐 조정받으면 언제든지 반도체. MK전자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봄꽃님께서 하트와 슈퍼챗까지 남겨주셨고요. 달짱님은 MK 알려주신 날부터 틈틈이 수익 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지금 짱 여전히 기술적으로 또 잘 살펴보면 수익 날 곳들 전략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380 돌파 376 지지 체크인데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슈퍼챗도 왔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주식은요. 따라가면 물려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 15,000원하고 여기는 남한산성, 행주산성, 그다음에 무슨 산성이죠? 그런 산성이거든요. 대신 이제 흔들어댈 때는 괜찮아요. 흔들어댈 때는 이게 거래를 실어야 되는 거니까 흔들어대는 건 괜찮은데 그냥 쭉 올라갈 때 따라가면 물립니다. 우리나라에서 MK전자 이 종목이 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은 지금 거래에 실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여기가 저항이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그런 습관 길들이시고요. 그러니까 380 돌파 376 지지 체크에서 아까도 내가 얘기하려다 말았던 게 지금은 지수가 잘 가도 내가 이거 얘기해 줬어요. 지수가 잘 가도 손실날 주식들을 사면 안 되는 게 이제 부도 맞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려졌지만 아까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 물려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해놓으니까 수익이 잘 나죠. 그런데 어떤 주식들은 지금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물은 380 돌파 376 지지 체크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따라가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물려요. 대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 주식이 이렇게 좀 밀리는 시점, 어느 시점에서 대충, 아니 대충이 아니고 소폭이라도 소량이라도 간략하게라도 매수를 해놓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1선을 깼는데 이 61선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떠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이렇게 떠 있는 주식들은 시장의 위치에 따라 시장의 위치에 따라 이 61선 쪽으로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기 어디쯤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지수가 약간 비리비리하고 막 은봉 나오고 그럴 때는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만약에 사더라도 한 번에 세게 사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프라그럼이죠. 그럼 여기 또 에코프로 또 얘기해주면 계속 얘기하는 주식인데 이것도 지금 비리비리할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는 날 따라가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거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2차 전지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과는 이거 대표 이거는 외국인 매도가 나와서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초성이 이응이고 현재 시점은 8720원이고요. 10시 59분이 현재예요. 반도체과의 초성은 이응이고 8720원짜리 주식인데 테크윙이 날아갈 때 di가 날아갈 때 이거 날아가는 거 보고 내가 그 주식을 못 봤네 라고 했던 주식이 있거든요. 그것도 방송에서. 그런 주식이 지지권에는 왔는데 기간과 외국인의 매도가 출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기간과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아까 기아차처럼 확실한 지지권에 왔을 때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내가 이번에 추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고 반도체 그렇게 하는 거고 로봇 쪽도 레인보우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은봉 맞고 이게 이제 기아차하고 아까 다른 점은 얘는 21선이 여기에 있고 5일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건 21선까지 안 빠지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거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면서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레인보우가 늘림봉 매수 지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지수에 따라 약간 밀릴 수는 있지만 확 밀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로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말씀드렸습니다. 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그 가운데서 또 기술적인 분석과 분할 매수의 중요성 강조까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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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간에 뵙겠습니다. 말도 헛나가요 여러분. 끝! 네. 야간 방송 오늘 있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면 또 괜히 뭐라고 하실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종복 전문가님 이번 주 정말 투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 상승 탄력 줄이면서 127%의 상승이네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